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장 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what did we do what did we do what did we do what did we do 네 뭐라고 했죠 이렇게 했어요 what did we do 이렇게 합니다 요거 연습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what 이렇게 소리 내시는 거예요 다시요 what 이렇게요 그 다음에 did we do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at did we do 이렇게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이어 보면요 what did we do 이렇게 소리가 됩니다 다시요 what did we do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what did we do 그래서 이어 보면요 what did we do 이렇게요 what did we do 이렇게 소리가 났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at did we do what did we do what did we do well what did we do what did we do 그렇죠 what did we do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what did we do 조금 더 빠르게 연습해 볼게요 what did w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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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빠르게 tandem 더 빠르게 되어 조금더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compliance 더보게 반대로 이거ذا 드디어 만 sprinkle what did we do 그렇죠 해석을 해드리면요 what did we do 하면은 뭐죠 what은 무엇 이런 거잖아요 did we do 하면은 우리가 했느냐 did we 하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do 했느냐 did 는 과거 잖아요 예전에 did we 우리가 do 했느냐는 거예요 what did we do 하면요 우리가 뭘 했냐 이렇게 묻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이제 혼자한테 혼잣말 하는 그런 그 상황이죠 what did we do 이렇게 합니다 what did we do 이렇게요 동시 따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준비 갑니다 시작 what did we do 이렇게요 여러분들 가볼게요 준비 갑니다 시작합니다 자 what did w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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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